지금은 북해 전성시대 나에게 또 다른 공간과 삶이 생긴다면 LG가정과 함께 내가 이 키친의 셰프가 되어 요리를 만들고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낮에는 감각을 깨우고 밤에는 프라이빗하게 즐겼던 어나드 키친 함께 가보시죠 여기가 바로 어나드 키친인데요 감각적 디자인 가구 브랜드인 잭슨 카멜레온과 LG전자가 협업한 공간이에요 아 여기 스탠바임이네 이거 봐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리고 낮에는 누구나 오감을 깨워주는 체험들을 즐길 수 있는데요 광파오븐으로 구워진 귀여운 쿠키를 직접 꾸며보고 가전효과함과 함께 계절요리 사운드도 들어봤어요 이 헤드셋으로 음식의 ASMR을 들을 수 있대 LG T1에서 재배한 식물과 LG 퓨리케어 정수기로 정수화물을 활용해 만든 고소한 향의 메리골드 꽃차도 마셔보고 요즘 핫한 셀프 포토존에서 오늘의 추억도 남길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사연을 담은 프라이빗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내 안에 부캐를 꺼내 소중한 사람들과 요리로 세계여행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먼저 오늘 참가자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 저는 남소라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해외여행 와서 좋은 에어비앤비 같은 데 와 있는 것 같아요 파티하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테마가 세계로 떠나는 요리 뭐 그런 거기도 하고 여행하는 기분으로 한 번 맛있는 걸 먹고 싶기도 하고 한 번 배워보기도 싶고 해서 시원하게 됐어요 또 오늘은 내가 부캐가 되는 날이지만 소중한 분을 또 초대하는 날이잖아요 시어머님하고 이모님들 같이 불렀어요 홈파티처럼 기분 내고 싶어서 한 번 좋은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혹시 어떤 요리 만드시나요? 오늘 스페인 그리고 이태리 제가 알기로 유럽 쪽 맛있는 요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시어머님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LG 제품 가전 보여드리면서 나중에 어필하면서 사달라고 하려고 냉장고와 세탁기 그리고 저기 있는 스타일로 오늘은 요리로 세계여행 테마로 다이닝 키친이 운영됐는데요 예쁜 키친에 요리를 더 맛있게 도와준 LG 오브제 컬렉션과 여행 온 기분을 더 살려준 소품들 그리고 BGM까지 탐나는 공간에서 진짜 좋은 추억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요리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아, 시부님이 이렇게 일대일로 잘 알려주셔가지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어렵진 않으셨어요? 네,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편하게 했어요 LG 제품들 사용해보니까 어떠세요? 예전보다 쓰는 것도 되게 간편해지고 한 번에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인덕션이랑 저거 오븐 레인지? 더 스타일러? 스타일러?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나도 키친에서 LG전자와 함께 요리사 부켓 체험도 하고 소중한 사연을 담은 분들과의 만남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? 요리해보고 살아보고 즐겨보고 어나도 키친에서 언어도 할 수 있어 연기 DJ disabled'? 예방 한국의 pastor интересно Immig 에 선igning MD películ prest miserable inhos 아멘